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39명이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크루즈선 안에서 검역 활동을 하던 검역관도 감염됐는데 남은 승객들은 앞으로도 일주일을 더 격리돼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요코하마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.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자 39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배에 올랐던 검역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 검역관은 지난 3일 승선에 승객들에게 질문지를 돌리고 체온을 재면서 복수의 선실에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에 따라 크루즈 감염자 수는 모두 174명이 됐고 일본 내 전체 감염자도 2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오늘 오전에 다시 요코하마항으로 들어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. 선내 물품 반입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승객들은 잠시 바깥 공기를 쐬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오늘 오후 배 안의 한국인 승선자들을 위해 김치와 컵라면, 위생용품 등을 선내로 공급했습니다. 현재까지 확진자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선실 생활하면서 인터넷이라든가 다 이렇게 다 보시고 이러니까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로 선내 격리 8일째. 무작정 해상 격리만 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승선자 전체를 검사해 선상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아베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하루 1천 명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일주일을 더 선실에서 버텨야 하는 승객들의 불안과 공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요코하마에서 SBS 유성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